저는 이번 여름 친구들과 홍콩으로 휴가를 왔습니다. 같이 구경해볼까요? 홍콩의 화려함 속에서 우연히 만난 확실한 행복, 나이트라이프. 홍콩의 화려한 밤을 빼고는 이 도시를 완벽하게 즐겼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. 괜히 백만불 야경이 아닙니다. 로맨틱한 스타테리와 신나는 올드 트램을 타고 나이트라이프를 즐기러 고고고! 홍콩은 전세계 바 트랜드를 이끌어가는 도시답게 루프탑바를 기본으로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멋진 바들이 즐기하네요. 물론 화끈한 나이트라이프를 보내기 위해서는 랑콰이펌클럽 방문을 빼놓으면 안 되겠죠? 비토리아 하버뷰의 근사한 풍광과 홍콩섬의 스카일라인을 세 군데서 즐길 수 있는 울루물루! 리츠칼튼 호텔 118층에 위치한 오존 등 홍콩에는 정말 멋진 루프탑바가 많네요. 시원하게 펼쳐진 하버뷰의 야경을 즐기며 칵테일을 손에 들고 있는 순간! 내가 꿈꾸던 가장 이상적인 휴가를 즐기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. 나만의 소화킹 성공! 어디 찍어도 인증샷 인스타그램어블 홍콩!